지금 우리 정치권은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께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청자들께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넌들머리가 나셨는지 거의 관심을 안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검 얘기 백날 해봤자 그 타령이 그 타령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도 볼 수가 없고 우리 여의도가 나아질 거라는 이만큼의 그런 기대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그냥 멀리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단위로 저희 조회수의 등락을 따져봤을 때 가령 김건희 여사특검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어휴 어휴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당원권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당원들 이른바 강성당원들 강성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20% 이상 반영하겠다. 지금 그것을 22대 국회의회가 개헌하자마자 자기네들 의원총회 과정에서 그런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당규를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당원당규의 개정시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원당규의 개정시안의 요체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을 옹립하기 위한 이재명을 추대하기 위한 감히 이재명 옆에 같은 라이벌로 후보로서 경합을 다룰 생각을 뭐 1도 하지 못하게 찍어 누른 듯한 그러한 개정시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까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자랑해왔던 그 민주당 내에 있던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 중에 하나라고 자랑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대권에 도전할 사람은 그 1년 전에 당권을 내놓아야 된다.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대선일로부터 역산에서 1년 전 이전에 그것을 내놓아야 된다 했는데 그 당원당규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당원개정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직이 정지된다라는 또 당원당규가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검찰이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핑계를 삼아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을 7가지 사건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3가지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수사를 조작한 결과이므로 이재명 대표는 당직이 정지될 필요가 없다라고 철옹성 같은 자리 보존의 당원당규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것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 당 대표 자리를 시멘트처럼 결사 옹유하는 그런 개헌 개정 당원당규의 개정 그게 시안으로 나오고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실망을 금치 못한 것이 이런 안이 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빼고 170명 당선자 중에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누가 있어서 감히 그 의원 총회장에서 이러한 이재명 대표 결사 옹유의 당원당규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을 때 손 들고 긴급동의입니다. 이 안은 도저히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의 중요한 행사 그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요.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일인데 거기에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20% 이상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또 당원당규 개정안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곧 앞으로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통한 당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원내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감히 그 누구도 이재명이 맞서는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쐐기 밖기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권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한다라는 식으로 단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인데 그게 나중에 파시즘, 나치즘으로 갔었다. 그 과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히틀러라고 하는 한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 결합이다. 북한도 똑같다. 제가 20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그때는 김정일 시대였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집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걸 북한 안내원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돌아오냐면 우리 장군님은 늘 인민대중 속에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다. 늘 인민대중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갯딸 당원들이 직접 결합하는 형시라고 볼 수 있다. 히틀러도 처음에 히틀러가 벨린 정치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아주 극소수당에 속해 있는 아주 부잘 것 없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제로인 상태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히틀러가 당원들과의 직접 접촉면을 늘리면서 이게 파시즘이 독일을 집어삼키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지호 의원이 북한에 가서 경험한 바 그때가 김정일 시대였었는데 그 안내원들이 말하기를 자기네들 마음속에는 김정일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김정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평양에 있는지 신유주에 있는지 원주에 있는지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고 각 인민들 마음속에 김정일이 있다고 한 그 대답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이재명과 개딸들 이재명과 강성 지지자들은 마치 그러한 히틀러와 김정일이 그 인민대중하고 결합해 있었던 그 방식과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러니까 5월 32일이 이제 22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됐고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5월 31일은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5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그 이튿날인데 이날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자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이죠. 이제 당선자라는 말 필요 없고요. 전원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조국 혁신당 쪽에서 난을 거부한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난을 버린다. 이런 말까지 해서 저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는 잘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까지 또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가 얼마나 정치적 도의 측면에서 아무리 특검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또 해임 결의안이 어떻고 별의별 얘기로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그래도 상대편이 어떤 경사를 맞이했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경사가 있거나 애사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도의 인간적 도의로서 축하를 하고 또는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보낸 그 국회의원 당선 축하난을 걷어차버린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저야란 밑바닥 수준까지 타락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고 정말 옹졸한 정치에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이제는 저버리는 그런 여의도 국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